한글자막 제작진 우리 응이들의 애교 너무 얇아서 제가 밀고 있는 애교가 있어요 사실 근데 제가 비호감이 될까봐 초반에 안 밀려고 아직까지 안 쓰고 있었는데 되게 간단한데 윤확힘 효과음이라고 그냥 소리인데 쭈욱쭈욱이건데요 괜찮아요?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애니 한 번 해봐 톤을 한 세 키를 높여가지고 쭙쭙이라고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쭙쭙 이렇게 어 귀여워 우리 같이 해볼래? 하나 둘 셋 쭙쭙쭙 근데 나 엄청 가르쳐서 못해봐 언니 언니 혼자서 정색했죠? 아 언니도 할 수 있어요 언니 제일 잘할걸? 쭙쭙쭙쭙 쭙쭙쭙 쭙쭙쭙 우리 동시에 하나 둘 셋 한번 쭙쭙 해볼까요? 언니 포함해서 언니를 보면서 한번 쭙쭙 해볼까요? 하나 둘 셋 쭙쭙 아 정말 우주 참 매력 퍼지는군 쭙쭙쭙쭙 쭙쭙쭙 야 눈에 이거 돼? 뭐요? 뭐야? 왜요? 왜요? 나 안 돼요? 신기하지 입술이 언니 아니 깨지마요 얼굴 너무 튀검지잖아요 안 되지 나 반대도 돼 어떻게 해요? 헐 나 이거 한쪽 되는 사람 봤는데 다 되는 사람 못 봤어 우와 신기하다 언니 신기한데 근데 방송에서 이 얼굴은 안 좋은 것 같지? 나 이미 이거 방송 많이 했는데 아 진짜 어 이벤트 저거 박하셨다고 해서 했는데 약간 설렘다는 느낌은 참 좋은거지 지금 널 바라보며 느끼는 지금 널 바라보며 느끼는 지금 널 바라보며 느끼는 지금 널 바라보며 느끼는 오 야 야 야 오우 오 나 오 나 오 오 아 아 아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? 아이고 어떡해. 스토리아 이런 느낌 나 그런 거 있잖아요. 불러 먹힌 거잖아. 어두워진 파마 내려 뜨는 별빛 아름다워. 와 너무 못생겼어. 최고야. 아니에요 여기서 있을게. 아 죄송합니다. 네 저는 돼지원씨 지금 못 씹고. 아 제가 돼지가 아니라요. 밥은 삼시세끼를 다 뒤져가지고 삼시세끼를 먹었을 뿐인데. 제 팔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. 오 뭐야 완전 무거운데요. 차를 외워봅시다. 오 쇼. 아 귀여워. 볼이 빠르게. 귀여워. 가사 올리면서 방송하시기 바래요. 자 운동이 되겠네요. 아 방향 감각이. 우리. 우리. 진짜 예쁘게 나온다. 나 왜 이렇게 생겼냐. 왜 이러냐. 왜 이러냐. 귀여워. 이미 하던 그 얘기. 그던 얘기. 날 바라보게 될걸. 가훈아. 지원캠 지원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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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귀여워. 제가 일본어로 연습합니다. 유리 Salmon. 이라면 노래의 고려. 네, 동생을 미국의 한 명이라만로. 맞아. 저는 왜 이러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